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오늘은 팁번 관련 3탄 완결편 입니다. 그동안 팁번 관련 영상 1편과 2편 그리고 바쁘신 분들을 위한 10분 요약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그동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많은 농가에서 팁번을 해결하시는 영상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팁번 방지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위에 영상들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잘못되었음을 직관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현장에서는 엄청난 고통과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기 생산 관리에 있어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지만 팁번 문제만큼은 딸기 농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만이 여러분들이 팁번 피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딸기 교육 과정에서 언급하는 팁번 관련 정보들이 상당수 잘못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옮겨 현장에서는 팁번 방지 실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관련 기술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진정성은 믿고 있습니다. 실제 만나 뵈었던 많은 공무원들은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농업기술에 옥에 티가 되고 있는 이 사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딸기 교육 자료에 올라간 팁번 관련 실험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당시 관련 연구 책임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자료들도 각각 다릅니다. 각 지역별 기술센터 보고서를 보면 작은 뿌리파리 유충과 팁번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곳도 있고 한쪽에선 칼슘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연구원들은 그렇지 않은데 교육하는 일반 강사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지 않고 너무 쉽게 정의를 내리면서 그 오류가 일반적인 진실로 둔갑했고 결과 여러 농가들에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팁번 관련 정보는 아주 정밀하게 연구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우리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팁번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바라면서 지금도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양액 시스템은 영양 공급을 고려해서 설계된 시스템이다 보니 방제 관련해서는 설계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방제를 하자니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팁번은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적을 깔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 말아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저희들이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만약에 딸기를 심잖아요. 이게 이제 딸기 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이 꼽았다 쳐요. 이렇게. 그럼 딸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이 물은 수직으로 떨어져요. 여기까지 잘 안 간다고요. 얘네들 어디서 하냐면 이게 크라운이라고 하면 크라운이 바로 밑에 살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약액이 일로 충분히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충분히 가게 하려면 또 약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돼요. 비용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게 딸기면 이렇게 붙여야 된다. 이렇게 붙이면 얘가 여기를 타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크라운 밑에 얘네들이 주로 서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놈들이 약을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리라는 거예요. 크라운에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점적이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에 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점적을 붙이면 여기에 완전히 묻어 들어가겠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 안 돼. 그럼 여기 약이 안 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물이 중력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위로는 잘 안 가거든.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장력이나 이런 거에 살다 그러면 약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되니까. 돈이 뭐 엄청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벌려라. 오는 걸 막는 건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왔을 때 어떻게 확실하게 잡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때 갈리는 핵심은 이걸 벌려서 크라운 위에 딱 얹혔냐 안 얹혔냐에 따라서 방제력은 거의 한 100 대 20. 안 했을 때 한 20% 잡히면 그렇게 하면 거의 한 90% 이상 잡힌다. 옆으로 이렇게 늘어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앉혀지겠죠. 그러면 뿌리는 이 밑으로 지나갈 거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 밑에 산단 말이에요. 이 밑에 산다고요. 직접적으로 약이 닿게 되겠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여기 사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90도로 밑으로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가려면 약을 어마어마하게 넣던가. 웬만큼 넣으면 이 끝에만 살짝 묻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 사는 애들은 약을 안 맞겠죠.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편의상 이걸 다들 몰고 있지만 원래는 이거는 처음에 흘러내리지 말라고 몰아놓는 거지만 멀칭 씌운 다음에는 이걸 벌려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바쁘니까 몰라서 또는 막 바쁘니까 잊어먹고 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벌려줘야 돼요. 점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해서 이렇게 퍼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가면 여기는 약이 안 가고 양분도 잘 안 가요. 버려지는 양분이 많은 거예요. 뿌리 근처에다 갖다 대놔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뿌리가 상하느냐? 물론 상하죠. 하지만 우리 한방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거를 다 커버를 하면서 잘 들어가고 오히려 보호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 주위에 미생물들도 활성화시키고 뿌리 주위에. 금균이라는 미생물 주위에 뿌리 주위에 미생물들을 강화시키거든요. 네 잘 보셨죠?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작은 뿌리 파리의 특성은 9월과 10월이 가장 왕성한 활동 시기이고 역시 5월과 6월인 모종 준비하는 시기에 가장 알을 많이 낳는 시기입니다. 이유는 이때가 온도가 가장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10월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날아다니는 성충을 포그나 연무기 또는 동력 분무기를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실시를 해야 하고 관주도 10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는 각오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효과를 극적으로 보기 위해 점조 고슬을 크라운 아래 최대한 가까이 붙여 고정을 해야 됩니다. 1화방 수정 전까지 적극적인 방제를 해서 작은 뿌리 파리의 개체수를 얼마나 제거하느냐에 딸기 농사에 성공이 달려 있습니다. 이후는 방제를 하고 싶어도 꿀벌 독성 때문에 수정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방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60일까지 배지 안에서 뿌리를 갉아먹기 때문에 11월 말에 알을 까면 1월 중순까지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10월 말까지의 적극 방제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티법 방지에 실패했을 경우에 농가가 망가지는 과정을 여러분 관점에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9월 초에 정식을 합니다. 이때 자가육묘하신 분이나 구입하신 분들은 정식 전에 침질을 통해 딸기묘, 살균, 살충을 실시해야 하는데 알면서도 건너뛰거나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식 전에 작은 뿌리파리 성충은 딸기묘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정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눈에는 안 보입니다. 현미용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묘는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고 현장 환경에 따라 약한 묘도 있을 수 있죠. 뿌리를 채 빼지 못한 상황에서 작은 뿌리파리 유충은 8일이면 알에서 부하해서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은 훅 하고 지나가 버리죠. 만약에 9월 5일 정식이라 하면 13일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충은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소화효소를 뿜어 뿌리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은 딸기를 뽑아보면 크런 밑 뿌리가 시커멓게 썩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뿌리를 내린 상황이 아닌 약한 상태에서 뿌리를 갉아먹는 유충 공격에 의해 배드 어디선가 하나 둘씩 딸기가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뿌리파리 유충은 생각 못하고 그저 죽었으니까 일단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던 성충이 그곳에 다시 알을 낳습니다. 8일 후에 알에서 깨어나 보식한 뿌리를 갉아먹기 시작하고 그 사이에 주위 딸기가 계속적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식한 딸기도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작은 뿌리파리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지만 우리 사장님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주위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농약방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농약방에서도 대부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균제를 줍니다. 또는 비싼 선충약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충약으로는 작은 뿌리파리 유충을 거의 죽이지 못합니다. 약을 줬는데 전혀 반응이 없이 딸기는 계속 죽어나갑니다. 티번도 발생합니다. 농약방 가서 약이 안된다 하니까 다른 회사 살균제와 선충약을 줍니다. 아주 살짝 느낌만으로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날 보니 여전히 딸기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농약방 가서 물어보니 배지가 오래돼서 염류 때문에 배지를 갈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혼란만 오고 집에 와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인터넷을 찾아 봅니다. 인터넷에서는 티번이 칼슘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농약방으로 가서 칼슘을 사다가 옆면 살포를 해봅니다. 여전히 티번은 개선이 안되고 딸기는 죽어나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일화방이 나오는데 꽃밭침이 타면서 티번 때문에 길이가 쭉 빠지지 못하고 부실하게 빠지거나 멍텅구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 수확 가능할까? 고민하면서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에이 1화방에서 안되면 2화방에서 자라면 되지 하고 희망고문 속 보식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와이프는 계속적으로 걱정을 하고 나는 다시 인터넷을 뒤지다가 글로바이오가 티번 원인이 작은 뿌리 파리 때문이라고 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방문한다고 합니다. 글로바이오에서 오더니 죽은 딸기를 하나 뽑아오라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열심히 뿌리를 뜯어먹고 있는 드글드글한 작은 뿌리 파리 유충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1월 중순 헉! 아니 1월 중순인데 어떻게 벌레가 많지? 글로바이오에서는 배지 온도는 10도 20도 사이를 유지하기 때문에 성장은 느리지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작은 뿌리 파리 유충 애벌레 입장에서는 온도가 적당하고 먹이인 뿌리가 널려 있고 수분도 적당해서 살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놈들은 11월에 알 상태에서 깨어나서 1월 중순까지 활동한다고 하고 내가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날아다니는 것도 없고 한데 어떻게 있는 거지?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멀친 구멍을 자세히 보니 성충들도 추워서 날아다니지 않고 멀친 공간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미하고 바로 알까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께가 1mm 정도 되는 크라운 단면에서 통통한 놈들이 여러 마리 뿌리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티뻔 때문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확도 못했는데 그럼 어찌해야 되냐고 물으니 이놈들이 크라운 바로 밑에서 활동을 하니 점점 코스를 크라운 쪽으로 당겨 관주 방제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하니까 포기관주 하라고 합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포기관주를 하긴 하는데 시간도 하루 종일 걸리고 요즘은 일꾼도 없어 일도 밀리고 해서 머리가 복잡한데 이 짓을 몇 번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몸은 지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농가 사장님들이 겪으시는 고통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방제하고 정확한 방제를 위해서 지금은 크라운 쪽으로 점점 옷을 최대한 붙여 놓는 것이 1회 방제로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신의 한 수인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약제는 PLS를 잘 지키시어 활용하시고 추가 사용 약제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자입니다. 이제는 방제만 효율적으로 하면 팁번은 더 이상 문제도 고민도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웰 앰프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유일한 제약은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4-255 1544-256 145-2596 requisistically